네, 반갑습니다. 지금 반야심경 강의를 하는 중이고 시작 부분에 반야심경의 핵심 부분이 앞에 있다 그랬어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하는 부분, 오온 개공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오온 가운데 우리가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색온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수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상행식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을 편의상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하나가 정말 내가 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맞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온이 결국은 공하구나. 내가 마음이라고 느꼈던 내 마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실제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꿰뚫어보는 걸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진짜라고 여기니까 우리가 이제 탐욕을 부릴 때 왜 탐욕을 부리겠어요? 탐심을 일으켜서 이걸 내가 내 걸로 갖고 싶은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게 내게 되지 않을 때 괴롭잖아요. 왜 괴로운 거예요? 이걸 내가 가지면 진짜 행복한 줄 아니까 이게 정말 실제인 줄 아니까 너무 중요한 거라고 느끼면 그걸 내 걸로 가져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쁜 거는 내 인생에서 없애야만 한단 말이죠. 즉 진짜라고 여겨지면 거기에 중요도가 부여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가져야만 해라는 한 생각 망상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 인생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집착하고 욕망하던 것이 어?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 그렇게 중차대한 것이 아니었네? 이건 그냥 잠깐 생겼다 잠깐 사라지는 허망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문득 보게 된다면 진실의 눈뜨게 된다면 아 이게 이걸 내가 가지면 엄청나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너무 실제적인 건 줄 알았는데 아 이게 허상이었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 예를 들어 우리가 사막의 신기루를 보고 막 엄청 집착을 하면서 신기루를 향해 뛰어가고 있다가 모두가 신기루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야 뛰어가지 마세요 뛰어가지 마세요 그건 욕심입니다 집착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한들 그 사람들이 뛰어가는 걸 멈추겠어요? 절대 안 멈춥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불교는 무집착의 종교예요 여러분 불자가 되려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무소유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실천하라고 막 해봐야 실천이 되냔 말이죠 실천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유의조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을 볼 뿐이란 말이에요 진실에 눈뜨게 해주고 진실을 바로 보게만 해주면 정견하게만 하면 저절로 집착은 그냥 없어지지 말라고 해도 집착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는 바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을 진실에 눈뜨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진짜라고 느끼는 이 한 생각 망상에서 부터 그거를 취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안되니까 괴로운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의조작의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는 유의조작의 공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공부는 출세간이 아닌 이 세상의 공부들은 전부 다 자꾸 뭘 하라고 그래요 유의조작을 하도록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착한 거니까 착한 건 적극적으로 실천해라 착한 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나쁜 거를 자꾸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착한 건 자꾸 갈고 닦도록 하고 나쁜 건 자꾸 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이게 좋은 거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해 이거는 유의조작이에요 방편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유의조작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 공부에서는 그저 바르게 보는 안목을 중요시 여길 뿐이에요 바른 안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른 견해 불지견 바른 지견을 갖추고 있느냐 왜냐하면 바르게 보면 저절로 칙착이 사라져요 실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정견하지 못하니까 사견으로 보는 거예요 뭐가 사견이냐 분별하는 눈으로 보는 게 사견이에요 분별은 뭐냐 대상을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해서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게 분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온의 수온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즉 우리가 마음이라고 느끼는 거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느낌 감정이거든요 느낀 감정 느낀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외롭다 요즘에 고독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외로워서 죽겠단 말이에요 우울하다 깊은 어떤 절망에 빠지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느낌을 진짜인 줄 알고 또 그 느낌과 나를 동의시한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 오면 그 느낌이 내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절망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불교는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치면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즉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진짜인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조건이 모이면 잠깐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그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조건이 딱 갖춰졌을 때만 그게 있다라는 착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 그거는 실제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 실제 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그거를 더 취하고 싶거나 더 밀쳐내고 싶거나 하는 망상이 취사간택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인연 여러가지 인연이 화합하면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느낌이라는 것은 느낌이 공하다 느낌이 실제가 아니다 오온이 개공이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려면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떤 조건 속에서 일어나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추기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에서는 우리가 12연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2연기 보면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이렇게 나가거든요 즉 식 명색 유깁 촉 수라고 나가요 그러니까 수가 느낌이에요 느낌 이 느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식과 명색과 유깁이 접촉할 때 이걸 이제 삼사화합이라고 해요 즉 불교 교리로 말하면 18개가 화합할 때 이 소리거든요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눈, 귀, 코, 혐음 뜻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과 접촉하는 것은 딱 6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걸 통해 세상과 접촉하거나 귀로 듣는 소리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입으로 맛보거나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과 만나죠 또 그렇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이래저래 생각하는 걸 통해 또 세상을 만나요 즉 눈, 귀, 코, 혐음 뜻이 색성향 미촉법과 접촉했을 때 의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의식 그걸 보자마자 아는 마음 듣자마자 아는 마음 좋다 싫다 이런 마음 느낌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딱 화합했을 때 그 느낌이 그 조건이 사라지면 느낌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눈, 귀, 코, 혐음 뜻을 하나하나 보면 눈으로,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보자마자 우리는 어떤 느낌을 일으키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동기, 동아리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아침부터 동아리 방에 죽치고 앉아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정말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도 울을 수 있나? 겁에 질려서 우는 거예요 버들버들 온몸을 떨어가면서 겁에 질려서 막 울고 있고 그 옆에 같이 등교하던 한 친구는 그 친구 옆에서 이제 막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왜 이러냐 이랬더니 이 기차를 타고 학교를 오는데 창밖을 이 친구는 옆에 앉고 이 친구는 옆에 앉은 거죠 근데 창밖을 바라보던 친구가 창밖을 바라보다가요 그 위에 그 뭐죠? 그 다리 다리에서 사람이 뛰어내려 자살을 했는지 사고였는지 얘가 지나가는 그 순간에 사람이 거기서 뚝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자기 눈앞에서 눈앞에서 본 거예요 처참하게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근데 그 순간 이 옆에 있던 친구는 딴 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딴 데를 보고 있느라고 못 본 거죠 이거를 눈동자가 이 친구는 눈동자가 여기가 있었고 이 친구는 다른 데가 있었겠죠 눈동자가 그러니까 못 봤겠죠 이 친구는 이걸 본 친구는 하루 종일 너무 우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 죽는 걸 태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이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걸 목격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느낌이 그 느낌이 막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마음이 연기됐을 거 아니에요 즉 눈으로 본다라는 인연이 접촉하는 걸 통해서 그런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분명히 같은 공간 속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안근 눈을 가지고 저 색경 경계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 조건이 보세요 눈동자가 여기가 있을 때 감정이 이 사람은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운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에 친구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출근 중에 눈동자가 다른 데가 있었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 괴로움이 연기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막 괴로워 죽을 것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를 그저 위로해 줄 뿐이란 말이죠 즉 이렇게 작은 조건 하나에 따라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올라오지 않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 조건이 정말 웃기지 않나요? 우리는 감정이 막 죽을 것처럼 괴로운 마음 화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거에 화병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실제 같은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면 죽을 것처럼 괴로운데 심지어 어떤 특정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10년이 10년 유지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건 실제잖아 실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게 진짜 실제였냐는 말이죠 조건이 눈동자가 눈동자의 조건에 따라서 제가 눈동자를 이렇게 이 사람을 보느냐 1미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올라오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허망하지 않나요? 조건이 어떻게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어떻게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고작 상대방의 눈동자 하나에 내가 막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심각하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직장에서 내 부하직원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욕을 한 번 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분노케 해서 너무 우울했던 나머지 그 말을 듣고 자살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막 괴로워서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그 마음을 촉발한 조건이 뭐냐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거든요 아까 본다라는 인연으로 우리가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소리를 듣는 이 인연으로 죽고 싶은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소리가 그 욕설이 나를 괴롭혔다 나를 우울하게 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았다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소리가 소리라는 조건이 나를 죽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이 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조건이 이렇게도 화합하고 저렇게도 화합하는 것일 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이렇게 저렇게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까지 이룰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그걸 내가 조건이 화합했을 뿐인데 그 실제라고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조건의 차이일 뿐인데 그것만 바뀌더라도 똑같이 친구들이 20년 전에 학교 화장실에서 내가 화장실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바깥에 친구들이 나를 욕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랑 절친했던 친구들인데 다른 친구랑 같이 내 욕을 했다 그걸 내가 들었다 들었다라는 인연 때문에 이제 평생 그 친구랑 막 절교하면서 이 친구는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고 절교당한 채 이 친구는 절친했던 친구한테 이렇게 배신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한 20년을 상처받고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대면 대면해서 넌 도대체 그 당시 그때 20년 전에 도대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나한테 왜 그렇게 등을 돌리고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냐 우리 친했었잖아 지금이라도 우리 좀 시간도 지났는데 한번 얘기해보자 시간 지났으니까 얘기할게 너 20년 전에 나 그 소리 들었어 너가 친구들하고 내 욕하는 거 들었어 화장실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때 이 친구가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야 너 그때 우리 반에 있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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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누구 개 욕한 거였어 그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는 20년 동안 그 분노의 감정 배신의 감정 그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20년 동안 이제는 친구를 사귀질 못하고 살았어요 친해지려고 이렇게 훅 들어오는 친구가 있어도 내가 벽을 쌓고 살았어요 왜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 감정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이 사람에게는 실제였던 거예요 그 감정 막 분노 이 마음이 나에겐 실제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허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화장실에 없기만 했어도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 달라졌겠죠 대인관계도 좋고 지금처럼 대인 기피증도 없고 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조건따라 감정이나 느낌이 생겨날 뿐인데 조건따라 생겨나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욕을 실제 했다 치더라도 그 욕을 한 사람도 자기가 기분이 막 업되어 있을 때는 기분이 막 좋은 인연 조건 속에서는 싫은 사람도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운 상황에서는 좋은 사람도 좀 싫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도 그냥 인연 따라 조건 따라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연 따라 인연이 화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특정 조건이 생기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느낌은 조건 따라 생긴 느낌 때문에 실제가 아니에요 제가 10대, 20대 때 혼자 여행을 떠나보니까 너무 외롭더란 말이죠 지독하게 외롭더라고요 혼자 도대체 여행 떠나는 사람 왜 이러지 이해를 못하겠다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혼자서 여행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그렇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홀로 있는 뚝 떨어지는 나와 일상에서 완전 홀로 뚝 벗어나서 혼자 있는 그 외로움 속으로 뛰어드는 게 그게 한편으로는 싫은데 한편으로는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 외로움 속으로 훅 들어가서 그 속에 있으니까 이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왜 그러지? 몰랐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제가 나는 원래 외로운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로운 내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우울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야 난 우울해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우울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우울함이 생겨난 것 뿐이었단 말이죠 외로운 사람이 조건을 바꾸면 막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이런 조건으로 바뀌면 그 우울함이 사라져요 즉 나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우울했던 거예요 조건이 달라지면 우울함도 사라져요 젊었을 때 잘나가고 승승장구해서 남들에게 막 의시되면서 잘난 척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조건이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막상 연세가 많이 드시고 회사에서도 이제 퇴직하시고 옛날에 그렇게 나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않고 이제 기력도 빠지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옛날에 내가 정말 잘나갔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전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어디가도 나를 무시한다고 늙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은 눈동자와 모습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난대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잘나가던 것도 내가 아니고 우울한 것도 내가 아닌 거예요 인연따라 조건따라 그냥 그 느낀 감정은 올라왔다 사라질 뿐이에요 이렇게 눈으로 보자마자 좋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건따라 일어난 거지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바뀌면 그 느낌도 사라져요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소리가 나를 괴롭혔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그게 또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또 내가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 또 그게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또 코로 냄새 맡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두리안 있잖아요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 냄새 엄청 심하게 나는 두리안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너무 지독해서 이거를 도대체 먹을 상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이렇게 냄새 지독한 걸 어떻게 먹냐 하는 마음으로 먹지 못했죠 근데 이제 언젠가 주지 스님들 모여서 연수 같은 걸 하는데 갔는데 배가 출출한데 어떤 스님께서 두리안을 이만큼 사라져 오셔서 막 나눠서 맛있게 모여 앉아 드시는데 이거 먹긴 싫은데 먹긴 싫은데 배는 출출하고 또 이제 그냥 딴 것보다 그냥 도반스님들하고 그냥 삼삼오오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대화 나누는 그냥 그게 좋아서 그 옆에 그냥 껴 앉았는데 다들 맛있게 먹는데 저만 또 냄새란다 안 먹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코를 막고 코를 막고 그냥 한 조각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맛이 잘 들은 두리안이 냄새는 그렇게 욕하더니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진단 말이에요 느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느낌이 싫었다가도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에는 실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도래안 냄새를 맡으면 그게 그렇게 욕하지가 않아요 먹는 것도 비슷하죠 또 옛날에 보면 스님들이 고수나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냄새가 너무 향이 너무 진해서 저는 향이 너무 진한 건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절에 갔더니 맨날 고수나물이 나오면서 스님들이 좋아하는 나물이라는 거라 나도 스님인데 난 안 좋아하는데 왠지 안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먹어봤더니 이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건따라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뭐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홍어 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 게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접촉하는 게 코로 냄새 맡든 맛보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감촉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떤 특정한 감촉이 싫을 수도 있지만 그게 또 좋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는 감촉 하나 때문에 이 자동차를 탈 때요 자동차 탑승감 이거 하나 때문에 탑승감 이거 하나 때문에 좋다고 탑승감이 너무 좋다고 3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도 있는데 탑승감이 다르다고 그 이후로 억대가 되는 차를 사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을 마땅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요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친구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이 소리에 인감한 충고였어요 그 당시 되게 소형 저 저 뭐죠 소형보다 더 작은 차 그 소형 차를 타고 다녔는데 거기다 스피커를요 몇백만 원짜리 스피커를 갖다가 장착을 하고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돈을 벌어 가지고는 차를 바꾸지 거기다가 그 비싼 스피커를 달고 살더란 말이죠 왜 나에게는 그 느낌 그 음악을 듣는 그 느낌 그게 몇백만 원가도 바꿀 충분히 바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는 것에 이거를 실제화 시키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는 정말 중요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봤듯이 눈 깊고 혐엄듯이 색상의 미출법을 탁 만나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냥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여름에 몸의 느낌이 막 땀이 나고 찝찝하면 싫잖아요 너무 더우면 싫잖아요 그러면 더우면 무조건 싫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찝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마음만 바꾸면 사우나에 가면 여름보다 훨씬 덥잖아요 그런데도 사우나에서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그 느낌이 무조건 100%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 조건이 있으면 그 느낌이 무조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덥고 찝찝하다고 해서 땀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찝찝한 안 좋은 느낌 보통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쾌불쾌의 느낌이 있는데 특정한 조건이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아까 그랬잖아요 눈 깊고 혐음뜻과 색상의 미출법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의식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또 이 세 가지 중에 근경식이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다른 걸 느낀다니까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눈으로 저것을 봤을 때 좋은 느낌이었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남기고 나서는 나중에는 그걸 똑같은 걸 보면 이제 나쁜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죠 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의식이 바뀌었으니까 분별이 바뀌었으니까 더울 때 땀이 나니까 찝찝한 느낌이었는데 내가 사우나 갔을 때는 그 보다 더 더운데도 시원하고 좋단 말이죠 느낌이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조건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거긴 실제가 없다는 거죠 느낌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에 대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조건따라 일어날 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이렇게 실체가 없는 조건따라 일어나는 것에 진짜라고 실제라고 관념을 부여하면서 그것이 진짜 나를 괴롭힌다고 느끼고 이 감정이 진짜라고 느껴요 내 감정이라고 느껴요 내 것 내 마음이라고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노예가 돼요 그 마음에 휘둘리면서 그래서 더 좋은 느낌을 집착하고 욕망하고 더 좋은 느낌을 욕망하고 집착하면서 더 좋은 느낌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아까 했듯이 내가 돈 1, 200만원도 벌기 힘든 사람이 기어이 돈을 몇백만원 모아서 스피커 하나를 바꾸려고 그렇게 충분히 하듯이 남들이 눈에는 정말 어이없게 느껴지지만 본인에겐 그게 좋을 수 있듯이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느낌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게 실제라면 모두에게 다 똑같은 느낌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느낌은 조건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또 똑같은 조건이 먹는 건 즐거운 느낌이잖아요 배고플 때는 먹는 것이 되게 행복한 느낌인데 배부를 때는 먹는 게 고역이죠 장병들 중에 보면요 군에 온 장병들 중에 보면 입이 짧은 친구들 있잖아요 난 이건 못 먹고 저건 못 먹고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군에 와서 그거 단박에 고쳐줬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 와서 좋았던 점 이렇게 장점 좋았던 점을 막 적어보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적었던 걸 보니까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내가 군에 오기 전에는 입이 짧았는데 뭐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했는데 훈련 받을 때 너무 배고파서 너무 배도 고프고 허기져서 춥겠는데 반찬이 먹을 게 그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난 이거 못 먹는다라는 생각조차 들 생각도 없이 배고파서 막 먹게 되는데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이 느낌을 실제화 시키니까 우리는 느낌이 얼마나 많이 휘둘리며 삽니까 느낌 때문에 괴로워 죽잖아요 사람이 좋은 느낌을 찾아서 아까 말했듯이 좋은 느낌을 찾아서 수백 수천 수억을 투자하기도 하잖아요 또 그게 뭔 실제가 있다고 저한테 옛날에 그런 중년의 거사님이셨는데 진짜 어디에다가 말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부끄럽고 스님 앞에서 고백한다라면서 어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하듯이 저한테 와서 참여한다고 하면서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던 분이 계셨어요 뭐였냐면 자식도 있고 보살님도 계시는데 바람이 난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좋아 죽겠는 거예요 둘이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안 만나면 만나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만나려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까 봐 못 만나니까 둘이서 두 시간쯤 멀리 떨어져서 만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겠어요 그 느낌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막 그냥 설레는 느낌 옛날에 20대 때 막 사랑했던 그 느낌이 되살아난 것 같고 그 느낌이 실제인 줄 알고 그 느낌이 실제 같잖아요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순간은 그죠 그러니까 그 느낌에 속아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머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조건이 맞으면 이 느낌은 올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느낌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TV를 보다가 잘 생긴 조인성이 나오면 나는 분명히 중년의 아줌마하고 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인성 원빈을 보면 그냥 좋아요 그냥 설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무슨 연예인들 보면 팬클럽을 하고 좋아 죽겠는 사람 보면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미쳤나?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랬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긴 한데 제가 예전에 딱 기억이 나요 모 큰절에 어른 스님 초청해가지고 법회를 하고 그분을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느라고 그분을 모시고 공항에 가서 스님이 배웅하고 배웅하고 스님이 딱 들어가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스님 가시고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여배우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옆에서 실제 배우를 처음 봤는데 20대 때였는데 실제 배우를 처음 봤는데 와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예쁘대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낌에 아 이렇게 봐도 예쁜데 저 사람이 예를 들어 팬이라고 하면서 막 다가와서 막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이러면 젊은 나이에 애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막 그냥 이걸 실제라고 느낄까 실제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그 느낌이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느낌을 쫓아가서는 내가 정말 큰 실수라는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실제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하려고 막 기를 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을 보고도 내가 막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죄의식을 느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가 나쁜 놈이라서 사람을 보고 내가 내 안에 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보고 설레는 게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고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 조건이 화합하면 그냥 그 느낌이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기적인 진실을 통찰하면 그뿐이지 막 죄의식을 느끼거나 이걸 막 실제라고 여기서 막 쫓아가거나 밀천해라고 기를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취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애쓰면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강화가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라고 막 더 집착하거나 막 이러면 오히려 더 강화가 돼요 그냥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그 연기적인 전체를 그냥 통찰한단 말이에요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좋아 죽겠다라는 마음을 쫓아가지 않고 이것도 실제가 아니니까 이러면 안 되라는 생각을 막 버리려고 애쓰지도 않고 아 내가 지금 이런 느낌 감정이 이런 느낌 조건 속에서 내가 이런 느낌이 일어났구나 그저 보면 된단 말이에요 통찰하면 된단 말이에요 윗바산화 한단 말이에요 지관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그 느낌을 확 쫓아가지 말고 왜? 느낌에 쫓아가면 느낌에 내가 너무 과도하게 끌려가는 거니까 느낌에 속게 되는 거니까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본단 말이에요 잠시 그 느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그 느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죄의식이 느낄 것도 없고 좋다고나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취사하지 않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윗바산화에서는 신수신법 즉 몸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본다 관한다 수념쳐 그래요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을 쫓아가지도 않고 느낌이 잘못된 거니까 막 버려야 되라고 애쓰지도 않고 느낌을 그저 볼 뿐이다 이거예요 수념쳐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뿐이다 그랬을 때 아 이 느낌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하고 저절로 힘이 빠져요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딱 한 번 저는 전혀 탄산음료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서 탄산음료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오셨나 봐요 갑자기 앉혀놓고는 탄산음료 정말 몸에 안 좋은 거라더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는 갑자기 저는 탄산음료 먹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자꾸 귀에 맴도니까 그때부터 더 먹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사 먹게 되더라니까요 하지 않으려고 막 기를 써도 오히려 그걸 더 강화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고 있을 때는 그냥 그 마음 그 생각이 없었을 때는 굳이 내가 먹고 싶은 욕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볼 때는 그 실제적인 감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느낌이라는 것은 다만 18개가 화합하는 거에 따라서 조건 따라 일어날 뿐이지 그 느낌 감정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실제한다고 내 느낌이라고 여겼을 때 우리는 그 느낌 때문에 느낌을 취하거나 버리려고 애쓰는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느낌의 진실은 공하다 실제가 아니다 오온개공, 수온은 공하다란 말이죠 이와 같이 아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오온이 하나하나가 다 그저 조건 따라 발생하는 것 뿐이지 그게 내가 아니고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